그리고 클린샷에 68일부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최영진 최영진 덩크 원앤덩크를 보여줍니다 우중간 외곽에서 최영진 두 명 사이 반칙이 선언됐고 엔드원이 선언됩니다 이윤재가 오른쪽으로 박경제 클린샷이 볼을 가져옵니다 크로스오버 어렵게 행운까지 따라주면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최영진 최영진 안쪽 들어갑니다 최영진 날아오른 대보고 있는데요 권비까지 박경제의 득점이 나오고 첫 번째 목표는 연장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인데요 2점씩 들어갑니다 2점씩 들어갑니다 이제는 3점씩 그리고 분당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강민성 강민성 대결 피해냈고 김현빈 실패 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들어갑니다 확실히 분위기는 클린샷에게 최영진 들어가나요? 들어가나요? 들어갑니다 여기서 2점을 우측 코너 강민성 강민성 자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분당삼성이 다잡은 우승을 놓칩니다 클린샷 68부 KXO 홍천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주 극적인 역전